안녕하십니까. 레지시 당사 정광룡입니다. 미국을 왜 천조국이라 하는지 다 아시죠? 미국 국방예산만 약 천조원에 가깝다는 겁니다. 천조원이면 우리나라 모든 분야의 예산 전체를 다 합쳤을 때 한 600조 된다 치고 천조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국방예산 한 50조 잡으면 미국의 국방예산은 전 세계의 국방예산을 합친 거랑 맞먹습니다. 그런 미국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무기 대주는 것 보면 찔끔찔끔찔끔 대주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뭐 그래 얍삽하게 조금씩 하냐? 주물면 처음부터 왕창주지?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뉴욕타임즈는 25일 날 울트라 디펜스코프와 같은 미국 국방부와 구매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들이 유럽을 싹 걷고 다닌다는 겁니다. 루마니아, 보수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체코, 불가리아 같은 과거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있던 동부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 디자인 무기를 싹 헛으면서 사간다는 겁니다. 놀랐죠.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까지 자기네 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소진한 게 별로 없어요. 아직 미제 무기 안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 무시무시하게 들어가겠지만 아직은 표신하게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그럼 표신하게 들어간 거는 다른 옆에 있는 나라들이 특히 폴란드나 프랑스, 영국, 독일도 찍금 대준다고 하고 있고 그런 데서 들어간 건 말고 미국에서 들어간 거는 돈으로 따지면 몇 억 달러 이러는데 그런데 미제 무기가 들어간 거는 재벌림 말고 특출한 건 별로 안 보여요. 그동안 민간업체들, 무기상이라고 합시다. 무기상들이 동유럽 국가들을 헛고 다니면서 구소련, 러시아제 무기를 싹 헛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국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이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 손자병법의 정통한 사람이 지금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손자병법 제7개의 무중생류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면 그런 뜻이죠. 상대방을 기만을 하면서도 기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속고 있는데 내가 속고 있는 건지 아닌지 나도 헷갈리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제갈공명이 화살을 얻은 거 그거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당나라 안녹산이 반란을 일으켜서 온구성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이때 성 안에 장순이라는 장수가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화살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순은 성벽으로 사람 크기의 허수아비를 달아서 천천히 내립니다. 그럼 바깥에서 어두스러움 한 대서 멀리서 볼 때는 성벽을 내려온다고 하죠. 군사가 한 천명이 내려온다고 하죠. 사실은 허수아비 천개죠. 그러니까 있는 대로 화살을 다 쏩니다. 그러면 걷어올리면 다 화살이죠. 거기까지는 제갈공명하고 같아요. 그건 제갈공명 흥련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담여는 겁니다. 이번에는 화살을 다 걷은 다음에 그 다음날 어스렁하게 밤이 깊어갈 때는 사람 천명을 내립니다. 성비걸 타고 사람 천명이 내려오는데 군사가 천명이 내려오는데 적병은 아이고 어제와 똑같은 작전이겠지 하고는 화살도 하나 안 쏩니다. 고스란히 천명이 나가가지고 적진을 몰살시키버립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의 전략의 요체가 있죠. 제갈공명의 화살 거두기와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 실제 군사 천명이 성벽을 타고 내려간 것 여기에 요체가 있죠. 미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직 미제 무기를 제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제 자국 보유 무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몽땅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탕진을 하는 거죠. 아주 열나게 러시아가 러시아제 무기를 열나게 탕진을 하고 있는 동안 미국은 아직 미국 무기 고스란히 다 갖고 있어요. 이거 쏟아버리면 이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면 무증생류 제7개 전법에 의하면 아직은 허수아비만 내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까지 허수아비를 상대로 있는대로 화살을 다 탕진을 해버렸어요. 이제는 미국이 허수아비가 아닌 진짜 사람을 내려보내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끝날 전쟁은 아닌데 일단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심익을 빌 없어. 진짜는 지금부터니까. 갈 사람은 가라. 재미는 지금부터다. 옛날에 변사들이 하던 거예요. 이제서야 서서히 미국은 미제 무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곡사포. 이러니까 2차 대전 치는 것 같아. 155mm 곡사포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미제 무기를 선도 안 보이고 있어요. 자폭토론 카미카체 이런 거 조금 선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뭐 얼마 안 하는 거고. 그런데 미국이 이제 서서히 무기 공급 총량을 금액을 높입니다. 높이니까 러시아가 불이 나 버렸습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가 풀쩍 뜁니다. 아니 자기네들은 무기 다 쓰고 탕진 다 해가는데 미국이 지금 무기를 대준다고 그럼 초장에 지금 하던지 우리는 다 써뿌렸는데 이제 되죠? 속았다. 이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가 25일 날 러시아 24TV 이게 러시아 정규TV입니다. 러시아 정규TV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쏟아붓는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다. 즉각적인 종교를 요구한다. 하면서 핵 이야기나 슬슬 꺼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무기 공급은 전쟁 상황을 악화시키고 더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할 뿐이다. 이거 해석하면 뭐예요? 이거 한국말로 제대로 해석하면 와이고 우리는 무기 다 떨어져가는데 이제부터 무기를 쏟아보면 우리 어쩌라는 것이냐?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24일 날 키유에 가서 우크라이나에서도 키유에 딱 남들 다 보라는 듯이 간 거야. 가서 그 자리에서 3억 2천 2백만 달러 규모의 군사 차관을 약속합니다. 돈을 빌려줄 테니까 마음대로 사서 써라. 이게 우리 돈은 약 4천 20억인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쪽 지역에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우리나라가 예산에 대한 마인드 인플레가 심해. 그래가지고 몇 번 안 한구만 이럴지 모르지만 큰 돈이에요. 이번 전쟁이 터진 이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한 것은 약 34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준 무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제벌린 이건 다 아실 테고 영국은 엔롱 미국도 스팅어도 좀 대주고 이런 거 말고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다 미국이 암암리에 사가지고 남모르게 사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준 무기 탄약들이에요. 러시아는 지금 탄약이 떨어져갈 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밝혀지게 됐냐면 지난 22일 날 러시아 군이 이걸 포획을 해서 북부 하르키의 우크라이나 무기고를 얘들이 점령을 했는데 러시아 군은 이 무기계 수천 톤의 탄약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수천 톤 이야 러시아 이제 국물도 없어 이래 되면 그런데 이게 틀려서 어쨌든 이게 러시아 군이 손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제벌린이다 엔노다 스팅어다 또는 카미카제 드론이다 155mm 곡사포다 이거 말고 탄약이 지금까지 전부 다 미국인이 돼주고 있었던 거야. 우크라이나 군에게는 매일 전투해서 자신들의 주확인 AK-47 같은 칼라시니코프 총기 발사할 실탄 이런 것도 똑같이 우크라이나 절실하죠. 미국은 지금까지 이런 소총에 쓰인 실탄도 5천만 발 이상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런 무기하고 탄약은 AK소총 미군이 주력 무기로 씁니까 어디 가끔 쓰긴 하지만 주력은 아니죠. 이런 무기나 탄약은 미국이나 나토의 표준 무기가 아닙니다. 무기표준하고 다릅니다. 미국 국방부가 비표준 즉 난스탠다드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날라왔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뉴욕타임즈 25일 보도 울트라 울트라 디펜스 코프와 같은 미국 국방부와 구매대행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들이 동유럽을 다니면서 이걸 다 사버린다. 그러니까 동유럽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던 구식 무기들 다 일로 가고 있네. 이게 뒤에 밝혀지고 있는 거야. 이들 동유럽의 공장에서 사들여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보낸 물량이 이른바 비표준 탄약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와우 이제서야 밝혀지는 거죠. 러시아제 헬기와 같이 덩어리가 큰 거 덩치가 큰 것도 미국은 사실 적지 않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대 테러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정규군 또 시리아 반군 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러시아제 무기를 대거 사들였습니다. 왜냐 이쪽 사람들도 역시 러시아제 무기가 더 익숙했던 것도 있고 미국은 또 모의전투나 모의전술을 위해서 모의전투 해봐야 되죠. 상대방 무기로 러시아의 중무기를 비밀리에 사들여온 게 잔뜩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국방부가 2013년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러시아 국영수출기업을 통해서 MI-17 다목적 헬기를 사들였을 때 미국 의회는 러시아제 헬기를 왜 사냐 하고 반발했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 논리는 러시아제 헬기가 싸다이 싸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아프가니스탄 공공들에게 익숙하다는 논리로 러시아제 무기를 잔뜩 사놨습니다. 이 무기가 지금 어디로 가있냐 MI-17 16대가 우크라이나 군에 넘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구예요. 이건 밀리터리 미 S-300 이 S-300 누가 갖고 있던 거냐 러시아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벨라루스가 갖고 있던 건데 이걸 미국이 사온 거야. 사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느냐 우크라이나 군한테 그대로 또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미그 29기입니다. 미그 29기가 나름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F-15 F-16 하고 맞짱 뜰 정도가 된다 하고 큰소리 치던 거야. 이것이 21대가 몰도바라는 나라에 있었어요. 구소련 몰도바 근데 몰도바는 미그 29기를 이렇게 수십 대씩 운용할 만한 그런 돈이 없어요. 인구가 고작 26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소국인데 운영 경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미국이 여기가 홀랑 샀어요. 사가지고 이게 또 어디로 가 있느냐 이것도 아마 우크라이나에 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미국 해병대가 전술 훈련 목적으로 러시아의 MI-24D 헬리콥터 그리고 MI-17 헬리콥터 이런 것도 미국 해병대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디가 있는지 사실 자세히 찾아보면 아마 우크라이나에 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155mm 곡사포 미국이 보내준다는 이게 중무기로는 아마 처음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주는 바로 그 곡사포입니다. 이건 왜 대주게 되느냐 이번 전쟁이 내년도까지 넘어갈 수도 있겠다. 장기전이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겨우 넘어가게 된 겁니다.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는 155mm 곡사포를 넘기기 전에 152mm 곡사포를 찾아서 동구권 공장들을 싹 뒤집어였습니다. 동유럽 동유럽 공장들을 싹 뒤지고 물량이 모자란다 싶으니깐 그제서야 미제를 꺼내 놓는 겁니다. 곡사포 가지고도 참 약죠. 약아요. 그런데 이게 병참 전술입니다. 미국의 155mm 곡사포도 사용법을 훈련시키는 데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거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페트리트입니다. 이 페트리트는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90여명의 능숙한 병력이 필요하고 이 병력을 교육시키는 데는 기초 10주 고급 과정이 13주 소요됩니다. 100일 가까이 들여야 이 고급 과정을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크라이나에게 공급하기가 어려우니까 동유럽에 있던 S300 러시아제 S300을 우크라이나에 다 주고 미국이 지금 연락의 페트리트를 그 나라들한테 S300을 넘긴 나라들한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시 우리가 보자면 자세히 보자면 깜짝 놀랄 일이죠. 미국은 아직까지 미제 무기를 제대로 꺼내놓지를 안했다는 점 이제서야 겨우 꺼내놓기를 시작한다는 점 이런 점에서 러시아가 볼 때는 기암을 할 노릇입니다. 기급을 할 노릇입니다. 즉 처음부터 미국은 러시아하고 맞붙기 싫다고 미군 한 명도 안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무기를 이렇게 잔뜩 실어 날라버리면 지금이 전쟁 시작하고 나서 벌써 두 달이 넘었잖아요. 두 달이 넘었는데 그동안 러시아는 있는 무기 없는 무기 막 쏟아붓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무기와 실탄 탄약 등을 공급하겠다고 하니 러시아로서는 꼭지가 돌로릇입니다. 지금 미국의 우크라이나 신병참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거는 뭐냐 적의 칼로 적을 쳐라 그런 전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제목은 제가 붙였습니다. 만은 진짜로 놀라운 것은 뉴욕타임즈의 보도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구매대행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들이 루마니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체코 불가리아 같은 과거 러시아 영향력 안에 있던 동유럽 국가들의 가지고 있는 러시아 무기를 러시아가 설계한 무기들을 싹 아도치면서 흩트면서 다 사들여 갔었다는 것 그걸로 우크라이나에 넘겨주고 진짜 미국 무기는 이제서야 서서히 155mm 곡사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하나씩 꺼내놓으면서 대량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러시아로서는 뒤통수를 맞아도 오지게 오한마로 맞아버렸습니다. 오한마로 뒤통수 맞으면 눈알이 튀어나오죠. 띵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결정타를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로기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핵무기 쓰겠습니까? 못습니다. 절대로 못습니다. 만약 쓴다면 러시아는 그게 망하는 순간이고요. 심지어는 그래서 트럼프까지도 푸틴한테 대해서 있는 말 없는 말 담으서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죠. 우크라이나 선쟁 이제 제 2막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일진일퇴를 거듭하겠지만 처음에 예상했듯이 우크라이나가 맥없이 당할 것이다. 러시아한테 넘어갈 것이다. 그런 예측은 이제는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이제 우크라인을 향해서 신병참 전략으로 새로운 전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추위가 어떻게 될지는 함께 지켜보죠.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